안녕하세요. 레랑입니다. 레이의 수납을 더 해줄 수 있는 그 제품이 지금 왔어요. 검정색, 베이지색, 카키색 모두 다 있고요. 카키색만 지금 임실에 가 있거든요. 카키색만 자파팜에서 보내주셨고 나머지 베이지색과 검은색은 제가 내돈내산입니다. 우선 검은색하고 베이지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큐방은 혹시나 고장나거나 압축력이 조금 떨어지면 추후에 나중에 살 수 있게 자파팜 홈페이지에 판매하신다고 해요. 저는 원래 카키색 좋아하긴 해요. 근데 검은색도 너무 예쁘고 베이지색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너무 싼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사도 부담 없겠구나. 분위기에 맞게 그리고 계절에 맞게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두 개를 더 추가로 샀고 카키색도 나름 잘 쓸 것 같아요. 카키색도 원래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를 달아야 되는 거죠. 아, 저도 떨립니다. 커버를 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략 이 쯤에 남자분들은 여기 이 작은 부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넣어서 보관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딱 됐다. 이렇게 해놓고 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 여기는 진짜 수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제 에어컨 필터를 새로 갈 거거든요. 항바이러스 이걸로 갈아 끼울 거예요. 초미세먼지 99% 이상 제거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에어컨 필터는 진짜 쉬워요. 여기 앞에 이렇게 열면 양쪽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거를 빼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여기가 에어컨 필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뚜껑이 빠져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물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고 그냥 이렇게 끼우고 나사를 끼워주면 됩니다. 갑시다. 갑시다. 가자, 반디. 밤디야, 좋아? 물 좀 마실까? 자, 밤디자. 아, 콧말라. 이리와. 아이차. 추워? 여기 들어갈까? 추우면. 콧물이 줄줄 났어. 추워가지고. 힘들었어? 힘들었어? 가보자. 아이차. 내 강아지 가방이야. 아이차. 아이차.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허리벨트를 해야 되겠다. 딱 좋네. 저기 쪼꼬미들도 소풍 나왔는가 보다. 귀여워, 귀여워. 여기 걸어가 봅시다. 여기 걸어가 봅시다. 밤디야. 아, 밤디 여기 뒤에 봐봐. 보여? 응? 한번 볼까, 밤디? 어, 자전거 온다. 밤디야. 따뜻해? 괜찮아? 이제 콧물이 안 나왔네. 나올 거야? 이리 나올 거야? 이리와. 안 나가? 엄마 잠근다. 여기 있네. 햇볕이 안 비치지? 이거를 이렇게 열면. 짜잔! 위험하니까 닫자. 이제 가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처음인데. 어, 천둥오리랑 있네. 밤디야. 꽥꽥꽥꽥 소리들여? 보고 있어? 봄인데 봄 같지가 않아. 봄인데, 진달래 진짜 많이 폈네. 저기, 자, 내려봐 어때, 좋아? 따뜻해졌어? 가자 가자 좀 더 조여주고 간식 좀 먹자 엄마 소세지 줄게 오늘 바람이 차긴 차다 간식 먹을까? 맘디 엄마 여깄네 일로 와 나 올 거야? 이거는 양면으로 써도 되네 어? 이거 고리가 있네 안전벨트인가? 여기 잘 돼 있구나 가방이 마음에 들었어 여기 가서 이름 붙여줄게 반디라고 이름 붙여줄게 갑시다 갑시다 오늘은 요거 쫙한 걸로 해야 되겠다 울진이랑 영덕 갔다 오면서 수전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수전으로 한번 바꿔 봤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물튀김이 적기는 해요 근데 물 양이 한번에 많이 남아 그래서 해풀 것 같아 지금 이거 알리에에서 2천원 하더라고요 실 소진한다고 제가 수세미를 만들었는데 실이 5밖에 안 남아가지고 차당용으로 수세미를 만들어놨어 여기 다 걸어놨어 귀엽기는 해 근데 설거지도 되겠지? 사실 그래서 소수시들이 여기 있다 기다려 그리고 ? 아 ICU 소스 소세지가 quis 고구만 그것 제 고ac 소스 초 수 놀 아직 이번 주에 차박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너무 오랫동안 차박을 나와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차크닉으로 나왔어요 여기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선바위 공원이거든요 여기도 꽃이 많이 피는데 저쪽 산나무에만 진달래가 펴 있고 아직 진짜 봄이다 이런 느낌이 확 오질 않았어요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됐는데 곧 점심시간이 되면 여기 차가 되게 많아져요 밤디랑 차박가면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밤디가 조금만 걷다가 힘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 걸어 그래서 제가 밖에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원래 잘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진 않지만 밤디 데리고 촬영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니까 예펙코리아에서 가방을 보내주셔서 오늘은 조금 수월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디도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막 줄줄 나는데 추워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줬더니 따뜻하게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먹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앞에 유리창이 투명창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저거는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밤디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버튼을 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게 분리가 돼요 얘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그런 투명창이에요 이거는 그때그때 용도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추가로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기본 창이고 이거는 구멍이 다 송송송 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큰 사이즈 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강아지들이 조금 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퍼를 넣으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7,8cm 정도? 환기창 구멍이 있고 이쪽에 간식을 주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름에는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고 여기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확장도 되더라고요 이 안에 지퍼가 열리면 이렇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방을 맸는데 허리나 이런 게 더 안 아파요 쿠션감 있게 해 놨고 이 허리벨트가 이게 진짜 개강인 것 같아요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짐도 많거든 물컵도 챙겨야 되지 여기 물병 물도 챙겨야 되지 그리고 배변한 봉프도 챙겨야 되거든요 수납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빽빽으로도 멜 수 있지만 옆으로 크로스로도 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면도 몸에 착 감기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이밍을 보내주셨어요 붙여보려고 합니다 삐딱하지 않겠지 밤디 어 이쁘다 밤디의 새로운 가방 이거를 찍기 전에 여러 번 맸는데 이 기본 창보다 자외선 차단이 되는 그 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크기도 적당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불럭 튀어나오지도 않고 여름에는 이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빛나는 날들에 색을 입히는 감성 컬러링 북이래요 차박 나오거나 차크닉 나올 때 한 장씩 이렇게 색칠해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마음에 든다 다음에는 수채화라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거 수채화 못 하시는 분들 수채화 생일필 사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종이가 좀 도톰해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마트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이거 테이블도 펴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아침에 잠깐 이렇게 밤디랑 산책하면서 차크닉 즐겼는데 이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차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차크닉 하셔도 되게 좋거든요 주변에 맛있는 거 포장해와서 먹어도 되고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내려먹고 빵 같은 거, 케이크 같은 거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차 안에서 노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저 오늘은 그냥 되게 뭐 안 하고 밤디랑 산책하고 색칠 공부하고 그리고 밤디 가방 꾸미고 이렇게 놀았는데도 벌써 시간이 후딱 가요 여러분도 소소한 일상에 늘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 잠깐 저도 틈틈이 이렇게 즐기는 거거든요 바쁜 일상이지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마음에 여유로운 마음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늘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